사랑하는 서장님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접사입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최근에 제가 광고를 찍었는데요 정말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광고로 받은 비용으로 해가지고 시청자분들과 여행가는 컨텐츠를 진행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거제대 모임을 진행을 해보게 됐습니다 지금은 오후 5시쯤이구요 바베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킹돈님 마주셔서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킹돈님입니다 여러분들 구독 많이 눌러주시구요 아 우리 좋아하는 동생 술 덕후 덕후야 고마워 와줘서 우리 술 덕후도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연예인 한 번 모셨는데 슬리피 씨인데 어제 라면 드시고 주무셨갖고 과연 마주in님을 이용하십시오 예전에 밥을 세우고 싶ahren 그리고 밥을 Во여uzz 이 장소를 잡고 싶었어요 그리고 밥을 내가 다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밥을 많이 먹어서 아주 많이 먹었거든요 차분한 모임을 잡고 싶어서 안돼요 어디서 부부로 오십시오 엄마님의 만족을 Other than you 가요 저희 건강은 소중하니까 탄 부분은 덜어내고 또 저희 시청자 모임 소식 듣고 오우야에서 오우야에서 30병을 줬어요 오우야 30병 감사합니다 자 한잔 맛평가 술하면 전문가니까 굉장히 부드럽고 약간 약재향이 나는게 야간문향이라서 그런지 조금 더 먹기 좋은 것 같아요 깔끔하네요 잘하네요 오우야 감사합니다 킹도님이 갈비랑 해가지고 좀 주셨는데 서서히 약한 불로 해가지고 오래 구워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아무튼 다들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모임 종종 자주 할 테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 항상 좀 자주 와주시고 좀 더 채널 확장돼가지고 진짜 좋은 방송 많이 받는다면 우리 회의로 한번 더 가봐야죠 오우우우우 앞으로도 좀 많이 타자 계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사사! 많이 드세요! 그동안 봤으면 쇼구매이잖아! 고기 찌그라시다 상징도 한잔 하십시오 영상 아니에요? 거기 유튜브로 어 코있다! 홍어 코있다! 코도 있는데? 이거 콘데? 홍어 코 자 홍어 도전해보실 분 자 홍어 도전해보실 자 잠시만요 어디꺼야? 홍삼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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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최고다 이거 코 하나만 가져갈게요 이거 냄새 지금 안샌건데 이거 안샌건데? 홍삼돈 이거 지금 코를 갖다 댄셔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센거는 여기서부터 냄새가 나기 시작해 여기 올라오는데 여기까지 이건 지금 보통 아 예 아 예 애는 애는 진짜 맛있어 애는 이건 진짜 아 애는 좀 잘라야겠다 애 좀 잘라야겠는데? 자 먼저 일단 제일 좀 노멀한게 이 색깔 나는거 해가지고 아우님 한번 도전 한번 해봐요 소상마저 해가지고 홍삼돈 내가 더 먹어 흑삼돈 처음 잡아봐 이게 제일 순한거야? 이쪽 부분이 조금 더 나아져 흑삼돈은 잠깐만 나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홍삼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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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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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삼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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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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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Joanna 강의 흑삼 이 놈 홍해 애 하지만 근데 이거 그렇게 삭힌 느낌이 많진 않은데? 코가 좀 더 커지시는데? 코가 원래 크죠? 코가 한번 코 먹어볼래? 코가 지금 많지 않아? 코가 전문가들이 들어야 되면 코가 좀 많나보네 제가 앞사님 영상보고 한 2달 전부터 편의점 리뷰하셔서 선문했거든요 맛있네요 홍어로 대신 잘하는 분들은 괜찮을까요? 홍어 경험 있어요? 한 번밖에 없는데 근데 괜찮았어요 저 처음부터 경험했어요 한 번도 경험 없는데 한번 먹어보고 싶어 홍어 홍어 한 번도 경험 이거 이제 안 센거야 지금 중, 하, 중 흑산도 거라서 코 안 하면 코에 드세요 내가 먹을게 아니고 부끄러워서 먹어두고 있어 맛있어, 맛있어 자 홍어는 여기다 두도록 할게요 여기다 둘 테니까 드시고 싶으신 분들 좀 접시 갖고 가지고 한번 드셔보세요 흑산도 거 이거 비싼 거예요 비싼 거니까 저거 못해보시는 거니까 맛있지 맛있지 손자 먹으니까 좀 1번 보십시오 너무해 이거 홍어 오늘은 야 진짜 역대 시청자하고 있는 형들 홍어 보는 게 제일 좋다 흑산도 흑산도 이렇게 한 번도 못 먹어 아 이건 괜찮네 이건 온다 애타인트 그때 왜 이렇게 좀 삭힌 게 아니에요 얘는 싱싱한 거예요 진짜 맛있어 이거 죽인다 진짜 나 앞으로 낚시 안 할게 나 이제 육기만 다닐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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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손 흔들어 같아 아니 진짜 안 나 초장 찍어 형 다 먹었어 형 올려볼까 야 너 빨리 먹었어야 돼 아 얘 약간 기름진 느낌 안 좋아하는구나 되게 좋은데 지금 아 지금 좋다고? 아 지금 맛있다 뭐라고 말하지? 호소하지 않아요? 호소하면서 기름이 자 그다음 이제 그럼 이거 홍어로 홍어로 고 바로 고 이거 진짜 처음이에요 완전 처음이에요 초장이나 듬뿍 찍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그렇으니까 그 다음에 먹겠습니다 좀 한참 뒤에 오거든요 이건 근데 많이 약한 거예요 넘기기 전에 와 김치...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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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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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왔다 왔다 아 왔다 왔다 하하하하하하하하 삭히기 힘든 거 킁킁 킁킁킁킁킁하네 와사비 킁킁하듯이 오우 저우야 근데 이건 삭힌게 많지 않으니까 삭힌게 심하지 않으니까 나쁘진 않네 맛있죠 맛있는데 홍어회에 지금 중독되게 시작되고 사람들이 너무 맛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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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진짜 소고기 간 아 소 간이... 거기서 훨씬 녹지나 흐... 녹지나 아... 아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심으로 라이트 라이트 카메라가 해라 라이트 어두워 형님... 음식 더 해요? 하나 먹어보시고 아... 이거 정말 좀 콩들이 좀 있어가지고 어우 형님 빨판 달라붙네 빨판 달라붙네 다 살았어 빨판 달라붙어요 진짜 아 진짜 못 믿는 분 손 한번 담가봐요 난 믿는데 한번 느껴보고 싶은데 아 진짜 달라붙어요 다 달라붙어요 네 오오오 이게 뭐야 이게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이게 이제 먹는 방법이 여기 보시면 요거를 이제 그 뭘 짜요 짜가지고 이 머리 안에 내장을 안 드시는 게 좋아가지고 아... 아... 뜯어 뜯어내가지고 이거 좀 낙지는 좀 물기가 흡수돼 먹는 게 더 맛있는데 안 짜고 딱 담아갖고 아 네 좀 무거워갖고 죄송합니다 보통은 이제 손가락에 말아가지고 드시는데 이제 스킬 좋으신 분들은 요거를 이제 그냥 잡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와 하하하하 오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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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로워우 chaos 이는 스킬 burned paper depth 아니 스킬 자격증 있으니까 형님 걱정하지 말고 일단 대장 제거해줘봐 대장 제거해서 발 하나 뜯었거든요 야 근데 위험한데 이거 잘못하면 형님 발 뜯은 거 내가 먹으면 안 돼? 실제로 보니까 진짜 이거 안 씻고 상태된 거에요? 씻고 상태됐어요 안 씻고 상태되면 큰일 났지 아 저거 보셨봅니다 자 발 안 왔으면 맛보고 싶으신 분들 저요 자 줄을 서세요 자 백 씨 잘 씹어 꼭 씹어 먹어야 돼요 자 다리 다 드시고 싶으신 분들 오세요 먹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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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길이 났지 안녕 형님 현질 한 번만 다 쟤 되있게 아 지금 손님 머리 남은 건 일단 삶으면 되니까 여기 어떻게 따요? 대가래를 자 나는 먹기 힘들다 조그만 거 한번 먹어보고 싶다 자 나는 좀 조그만 거 도전해보고 싶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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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벌리고 있는데 쩔쩔쩔 ty7 %%&%&%%&%%&%&%%&%%&$%&%&%&%%&%&%%&% mai 이게 좀 동해낙지나 바다 깊게 사는 낙지는 좀 비린대요 왜 말을 못해요? 아까부터 쇠쇠 주라고 왜 말을 못하냐고 왜 말을 못해요? 오케 너 생긴다고? 맞아요 맛있어 죽이소 진짜 하는 사람 내장은 내가 제거해줄게요 내장은 내가 제거해주고 내가 봐도 내가 지금까지 만지다가 이거 진짜 제거한거 걸렸어 이건 위험하다 이건 그냥 먹어야 되겠다 너무한거 아닌가요? 조심하세요 콕콕 잘 씹어야되요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거 조그맨가지고 괜찮을거야 좀 짭짜름하면서 맛있을거야 통하나드려요? 네 진짜? 어 자 옆에 옆에 언니 야 나 어묵이야 아니야 우리가 내장을 제거하고 먹어야지 내장 제거하고 먹는게 좋아 좋아 내장까지 같이 먹는게 맛은 좋은데 건강 생각하면은 송이소티인데? 멘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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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씹고있어 배 커야되는거 아니야? 젓가락 대우 배 커야되는거 아니냐고 술 덕후도 하나 통으로 먹는다 덕후는 씹는 힙이 좋으니까 이건 이따 사이즈 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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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한번 도전해 볼게요 아 알겠습니다 요정도쿠 요건 약간 지금 조금 사람이 있는데 조금 호말이가 없어 진짜 맛있다 요거 먼저 여성군 요거 여성군 해가지고 먼저 드리고 고구마 먹어 꼭 잘 씹어드세요 그리고 혹시나 좀 약간 이상하다 이거 나 기도 걸린거 같다 그러면 사이다 빨리 한 모금 드세요 시선한 그런거 한 사람? 저요? 아 이거 잡사님 진짜 그 뭐라구요 잡사님 씨가 시선의 컨텐츠에요 그니까 이거 저희 야 근데 오늘 홍어도 다들 잘 먹고 다들 어 낚시도 잘 먹고 저거 처음 먹어봤는데 자 아니 여기 야 오늘 잘 먹는다들 야 як효 씨 이거 이분 또 호롱이 추워졌orden 호롱이 추워 진짜 지대로 구워져 호롱을 추워졌어 이분은 또 형 형 형님 그러면 요만 거 10분 동안? 10분 동안? 다시 씹어야 돼요 다시 씹어야 돼요 맛있어요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닙니다 잘 씹어만 먹으면 꼭꼭 잘 씹어야 돼요 오랫동안 잘 씹어야 돼요 꼭꼭 그렇다면 잘 씹어야 돼요 아 이겼네 유튜브 60만명 아 아니에요 1대 60만명 맛있는데 오래 씹어야죠 아! 맛있어요? 짭짤하고 근데 이게 물기를 좀 더 많이 써 짭짤한 맛 좀 써도 물기를 좀 더 자 이제 밖에 정리하고 들어와서 안주가 부족해가지고 치킨 시키면서 이렇게 안팎으로 자리가 조금 협소해가지고 이렇게 안팎으로 해서 치킨 시켜가지고 먹고 있습니다 네 황태 황태 황태하고 콩나물 넣어가지고 어우 시원해 뭔가 생선 맛이 나는 거 황태 콩나물 해장라면 이번 시청자 모임에 참여해주신 모든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득이하게 참가하지 못하신 시청자분들은 다음 시청자 모임을 계약 한번 해보는 거 어떤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렇게 종종 시청자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컨텐츠 또 만들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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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